여보! 왜, 왜, 왜? 여보! 아니, 저것도 제 개인 바디 저기예요. 로션이에요. 바디크림이니까 바디에 발라야 돼. 바디크림. 아니, 이거 선우은숙 쌤이 선물 준 거란 말이야. 자기 바디. 자기 거 말이지, 왜. 좀 약간 비싼 거. 나는 아껴서 말해서. 아, 나 진짜. 그저께 뜯었는데 이만큼 지금 2cm가 없어졌다. 이렇게 한 번만 짜서 이렇게 해도 진짜 많이 이렇게 여기까지 발라요. 선우숙 쌤은 왜 자기 거만 줬대, 나는 안 줬어. 애 같다, 애. 선우숙 쌤이 향 좋게 가서 원효한테 가 이렇게 했는데 여보한테서 향이 떡칠 난다. 그럼 내가 자기한테 가면 되잖아. 아, 진짜. 아니, 이렇게 헤프게 써서 진짜. 돈 열심히 벌어서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지. 아, 진짜. 나 근데 저날 아침에 진짜 울 뻔했잖아. 섭섭했어? 아니, 이거 한 두 번 더 짰다고. 뭐라고 해가지고. 이렇게 혼날 일인가. 아니, 퍼프 짜서 쓰는 거 좋아하시니까 세 통에다가 안에 그냥 싸구려 넣어서 해줘야 돼. 10번이고 짰으니까. 너무 좋다. 그러면 우리가 또 바로 캐치하죠. 내 몸은 또 좋은 거, 안 좋은 거. 그러나다. 우리 집에도 화장품 진짜 많거든요. 나 진짜 안 쓰거든. 뭔지도 모르고. 믿습니다. 너무 써 있어요. 누워있어, 밥. 뭘 자꾸 누워있어. 이제 밥 알아가는 거야. 드디어. 식사하시고. 드디어 부엌이다. 밥 하려고 지금까지 바른 거야. 저녁 드시는 거죠? 볶음밥 해줄까? 네. 뭐야, 세수 안 하고 스킨 바르는 거야? 이게 뭐야? 세수를 안 하고 바르는 게 뭐야? 아, 그랬어요? 너도 너무해. 아주 극단적이네. 너무 식구, 너무 안 식구. 아니, 왜냐하면 여러분.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좋은 성분이 더 많아요.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. 아니, 그러니까. 너 아까 전에 개가 여기를 엄청 할 수 있거든. 너 개 속이냐, 너 변기 없네. 변기 뒷에서 보이냐. 너 여기를 다 봐서 해. 이 부부가 아주 극단적이네.